여긴 향편없는 곳이지만 응?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야 레이더가 맨땅에 헤딩한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 생쇼니는 아니잖아 엘리가 빨리 함선을 복구했으면 좋겠어 야 저거 어떻게 하지 저 아이템있는데? 뭐야 저 아이템 아니야 저 어떻게 간거지 미끄러져야되나? 슈아앙 쉬엔 먹고싶다 이게 상점인가? 아아 이런식으로? 아 아닌데 위엄 일로 가는거구만 근데 나갈때 어떻게 나가냐 뭐야? 에게에에에 좆댐 잠깐만 야 어떻게 나가지? 응? 뭐야 아아 흐흐흫 아이씨 훅 갈뻔했네 여기 상점인가 보네? 오늘의 아이템 팔자 판매 2 구매 다시 구매 141 72원에 141 100원 4.9 120원 쉴드가 소진되며 이동속도 증가 15% 확률로 탄압을 흡사하여 탄약에 추가합니다 흠 신기한 거 많은데? 가성비는 얘가 좋은 것 같다 4.9에 137 7.5니까 요거 하나 사자 구매 됐어 탄약 보충 보자 탄환 이것 또한 지니고 싸우러 가는 몽충이들 있나? 텔레포터 한다는 게 뭐야 터지면 그쪽으로 간다는 건가? 희한한 게 있네 비행 도중 두 개의 수루탄으로 분리됨 던진다 폭발한 다음 그쪽으로 이동한다는 건가? 폭발하면서 이동한다는 건가? 어 비행 도중 두 개의 수루탄 분리 위로 솟아올라 아래에 주변에 세 개의 수루탄 비 디바이더 롱보 점착 사격 접촉 수루탄 탄환을 발사하여 초당 29에 데미지를 준다 초당? 1회 점퍼하여 점퍼할 때마다 데미지가 10% 증가 위로 솟아올라 아래 주변에 세 개의 수루탄 발사 바운드하며 최대 3회까지 폭발 트랩 앤 탭 접촉 탄환을 발사하여 초당 30 데미지 대포 수루탄 탄환 대형 탄환 으아악! 아아아아아 아 탄환 난 수루탄이라는 줄 알았네 수루탄같이 생겨가지고 아이씨 뭐야 다른거잖아 아이고 기회를 다시 찾아온다 200원이나 하네? 엄청 비싼데? 이거 말고 좀 싼거 아씨 졸라 비싸구나 아니 수루탄 사지 말자 그냥 값에 됐고 아 그러고 보니까 아이템 장착도 해야 되는구나 일단 첫 느낌은 되게 좋네요 의외로 재밌네 게임하기 전에 내가 평가를 받거든 2에 비해서 바뀐게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뭐 세련되게 만들긴해서 뭐 그럭저럭 풍시름대드만 나름 할만한데? 이건 뭐야? 아 이건 스킬 좋아! 주머니도 달려있어! 됐고 셀 스매셔 대전사 찾기인데 아이템을 받고 가자 어! 아 이거 레벨이 안되나? 피로 레벨 3 뭔지 모르겠고 아 이건 뭐야? 지구 지도에는 현재 주변 환경에 대한 위치가 표시가 됩니다 지구 지도에 중요한 위치인 아이콘가 커서를 올려 강조가 가능한데 세부 정보도 볼 수 있고 빠른 이동 가능한 것도 볼 수 있다 지도 보고 시점 전환하고 줌인 줌아웃하고 그래서 어 이거 뭐야 이거 왜 염마 어이씨 그만가 어떻게 보고 아 이거 눌러야되나? 어 여기는 어디지? 아이씨 아무튼 일로 가야된다는거네? 아 누르면 이래 되는구나 퀘스트 지역은 여기고 근데 왜 이렇게 넓어 여 갔다가 하면 되겠네 퀘스트인가 보죠 흐흫 흐흫 내 자판기가 고장 났다고? 마커스의 자판기를 수리한걸 도와주면 총기를 준다 이 전쟁통에서 어떻게 해야 수익을 어떻게 해야 너같은 영웅적인 볼트헌터에게 최고의 무기를 팔 수 있을까? 일단은 자판기부터 고추자고 물론 네가 고쳐야겠지 문제점 파악하기 어 얘 살아있네 으흐 응? 문제점은 어떻게 파악해? 왜 안 알려줘 아아 이걸 퀘스트를 바꿔야 되는구나 망할 사이코들 항상 손 도끼와 고기 자동거를 만들기 위해 사방을 뒤지고 다니지 저 회로를 무언가로 교체해야 해 흠 어떤 스케그는 전기로 가득 충전되어 있어 그 중 하나의 척추를 갖다줘 판도라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이런 일에 적응하는게 좋을거야 스케이브의 척추를 뭐 오쇼 더 끔찍한걸 원한다면 인간의 척추를 찾아 더러운 밴딧의 척추 말이야 그거면 충분하겠지 도대체 척추를 어떻게 자판기를 못챈다는거지 피하는 놈들이네 흠 변맨 엄마야 빰 스루다 빰 스루다 어 타겟하면 괜찮다 어잉? 어디여 저 꼬리 소리가 나는데 어 저 꼬리 소리가 나는데 아 미니백에 표시가 된구나 아 고만나와 이녀석아 아 음메 와우 오우 이거 어떻게 아이템을 가지지 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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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많이 나왔는데? 어 리벌버 되게 괜찮다 이거 손맛이 좋은데? 오잉? 겨울투마샤 치명타를 이길 때마다 탄환이 튑니다 전리폼 보고가자 보자 신기한게 맞네? 아 이것도 튀는구나 이 샷건이고 이게 또 리벌버네? 아닌가? 이게 무기가 뭐 소총인지 뭐 그런거는 모르나? 직접 껴봐야 하나? 이거 비교하는건 없나? 내 끼고 있는 아이템이랑 아 되는구나 흫 흫 나 이거 바꾸고 전기 데미지를 주나보네? 발사속도 초당 6발 이건 SMG인거 같고 이거는 3,4번은 어떻게 여는거지? 레벨업을 해야되나? 발전하는 다운사이저 샷건 37 37 무기 쉴드 수용량 정면에 투영된 쉴드가 데미지를 입으면 무기 데미지가 증폭됩니다 이거 뭐 불비 같은거인거 같은데? 느낌이 느낌이 껴보자 그리고 쉴드 아! 진기기 제일 낫네 여기 에잇 오 장전보소 예 ㅎㅎㅎ 까리안걸 앗! 아 맞다 이거 시키 누르면은 그거 무기 성능 바뀌지 나 이거 까먹고 있었지? 뭐야 이거? 테이저 찧~~ 뭐그런건가? 얘도 그러면 그게있나? 시키? 어, 얜 C키가 없네? 얘도 C키가 없고 얘도 C키가 없네? 무기종류가 많으니까 되게 그.. 봐야된게 많네? 레벨이 오르면 스킬포인트 획득 스킬포인트로 패시브 스킬 구매하고 특정 트리를 깊게 파고뚤 수 있다 아무 트레이에서나 스킬포인트를 쓸 수 있다 E를 누르면 스킬을 구매한다 가끔 모즈와 아이언베어가 추가 화염데미지를 입히며 탄약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매 여덟번째 사격이 탄약을 쓰지 않는다 유인터렛을 아이언베어 등에 장착? 유인터렛? 사람이 타야 되는거 아뇨? 장착한 장비중 제조사가 동일하면 탄착용량과 발열이 감소 어, 됐고 모즈의 범위, 모즈가 범위대진을 가을때마다 화염데미지 보너스 아이언베어 무기 발사시 연료를 덜 소모 아이언베어가 활성화될 동안 적을 주면 연료가 증가 이 효과는 점점 감소합니다 이거 타고 오랫동안 싸우려면 이게 더 좋은거 같은데 킬스킬 적을 죽일때마다 모즈의 남은 액션스킬 쿨타임이 점점 감소 이게 모즈를 타고있을때 감소가 아니고 그냥 아, 모즈래 로봇 타고있을땐 아니고 일반 모즈가 죽일때마다 쿨타임이 떨어지는거겠지 모즈가 장전할때마다 체력의 일부를 잃고 아군이 탄약을 몇초동안 추가 1%를 잃고 데미지가 올라간다 버블, 쉴드 아, 뭐야 얘도 체력이 있는거야? 난 무적인줄 알았는데 쉴드가 있으면 데미지가 올라간다 데드라인 데드라인 그리즐리 이거 할래 찍은건가? 자주 써야지 이거 아니야 거리로 가야되지 젤까이가야 돼? 일단 되게 흥미롭긴 하네요 띠댕기는데 오, 이 데미지가 왜이렇게있어요 근데 왜 프레임 드랍이 있지? 스코프를.. 키니까? 아닌가? 맞는데? 뭐야? 왜 스코프를 키면 프레임 드랍이 생긴거야? 아! 뭐야? 에이씨 완전 잘못 왔네 에이씨 길찾기도 그렇게 힘들어갔더라 엥? 이거 어떻게 가야되지? 아.. 빙 돌아간구나 그러면 그전 다음 퀘스트는 이거부터 하고 간게 맞겠네? 지나가는 길 여기로 길채는게 빡세단 말이야 도저히 깰 방법이 보이지 않네 이게 뭐지? 이게 뭐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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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선스매셔의 진영이다 하지만 볼트에 아이들이 먼저 도착한 것 같아 지도를 가지고 가지 못하게 막아야 해 켈러 아.. 프레임 드랍이 맞는 것 같다 스코프킹 왕 뭐.. 아.. 앗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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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길도 힘들게 맞으라 아.. 흐흥 오우우우우 총걸 쓰러졌어 아 이런걸 좀 터뜨리고 탈아야 되는데? 깜빡 했네 오 척추 뭐야? 헐? 얘들 바보잖아 맞추지도 못하네 어잉? 나도 뭐 맞추네? 오오 우리는 구룩이 없나? 쩔어 왜 이렇게 양쪽으로 찾았겠네 차줘야지 뭔가 약한 느낌이야 왜 왜 아씨 뭐야 소리차지 못할나봐 어 어 아닌가 아 이거 조준 정확해도 안맞는구나 이게 자체 총에 명중률인가 있어가지고 그것때문인거 같네 파밍스 뭐 SMZ 아이 샤컨 안써도 되겠다 아이고 어 에밍스 트 여러 sedan 히히지네? 뒤졌다 어? 아 이거 쿨타임 있네 테이저 거는? 어 이거 테이저 건데? 아이야 아 이거 괜찮다 스킬업 했죠 근데 이거 내 자린고비라 그런가? 아까워서 못쓰겠는데? 연료를 줄이자 어이씨 너무 아까워 자주 못쓰겠어 쫄려가지고 좀 팍팍 써야되는데 거지근성이 있어가지고 아이씨 침 침 침 침 뿌 우 수루타는 3개가 끝이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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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상점에 팔아야겠다 안돼! 왜 파쿠로를 못하니 어? 아하! 에이 와우 떨어져도 안죽겠지 아! 크! 아아악! 어? 살은? 아 저쪽으로 간거구나 있어보이길래 딱 저길 쳐다본건데 내가 저기 갔나? 아 저기도 궁금한데 갈까? 히힝 낙땜이 없는게 좋구만 어허 역시 아! 에이씨 주는게 없어 돈이라도 줘 근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설.. 아 여기있구나 잠깐만 아이씨 얌마 설마 위에서 뭐 조작하고 내려와야 되나? 은onnen 쓰11 어 때리고 때리면 내려오는 그런 기믹도 아냐? 비어 이러이씨! 조졌다 우디야 알이씨 한바퀴 빙 돌려야 되네 파uc 저 왠지 기믹이었을 것 같은데 으으으악 뭐 때리고 때리면 뭐 내려오는 그런 기믹도 아냐? 이런식양 조졌다 무디야 아이씨 한바퀴 빙줄어야 되네 저거 왠지 기믹이였을거 같은데 뭐 건들고 내려오면은 뭐 그거지않았을려나? 일단 총소리 마음에 들고 재밌는데? 보기보다?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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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투가 거의 10년 가까이 사람들이 한 이유가 있었어 흑 흑 흑 흑 앗 뜨거워!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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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인가? 아니네? 거지네? 밴딧의 삶이란 이건 좀 아니잖아! 오 이봐! 발이! 움직인다 좋아, 만나서 반가워 이봐,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 그럼,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크림슬레이더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릴리스가 직접 지시한 1급 비밀명령이야 널 죽여야 할 수도 있어 파이어호크의 동료인가? 난 전에는 릴리스와 함께 움직였지만 지금은 밴딧 대전사가 되었지 헤헤헤헤헤헤, 선수무셔 만세 내 말은, 적어도 난 대전사였어 클레넌들이 바보같은 외계쓰레기를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지 건들지 말라고 경고할 것만 안녕!